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한테 말로 표현도 안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그게 뭐든 간에 본인 마음이 안들면 지 엄마 머리채도 잡는 완전 짐승으로 자란 내 자식 이제 모든걸 포기하고 밖에다 버리겠습니다. 원제 자식한테 더 이상 돈 쓰기 싫어요. 아니죠. 돈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걸 다 포기하렵니다. 이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만약 게으름이라는게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바로 이 아이겠구나 싶을 정도였죠. 불성실하고 대체가 아무것도 없고 책임감 하나도 없고 위생상태 엉망진창 지나고 간 자리는 뭐든 완전 초토화 이런 것들로 저 정말 많이 힘들었고 또 이런걸 훈육을 해보려고 하면 남편부터가 그래요. 도움을 주기는커녕 아이씨 시끄러워! 이러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자식평만 들었습니다. 그나마 아이가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릴 때는 엄마인 제가 정말 억지로 사람골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일 수 있게끔 커버를 해왔지만 이제는 안되요. 그게 뭐든 간에 지 뜻대로 조금이라도 안되는게 있다면 바로 엄마 머리채도 잡는 짐승으로 자랐으니까요. 지금 19살 고3인데 밤낮이 바뀐진 이미 오래고 맨날 폼만 들여다보고 지 아빠가 준 돈으로 외식해먹고 배달시켜먹고 집밥은 절대 안먹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백수라이프를 벌써부터 즐기고 있는건데요. 뭐라고 해야될까? 이젠 그냥 인간이 아니라 어떤 그런 본능만 남아가지고 절제라는걸 아예 모르고 살만 뒤룩뒤룩 찐 그런 상태에요. 그냥 지가 하고 싶은거 먹고 싶은거 무조건 다 해야됩니다. 병원이요? 당연히 데려가봤죠. 근데 의사가 그러더군요. 이 아이는 뭔가 병에 걸렸다기보다는 타고난 기질이 매우 강한거 같습니다. 이러면서 대한민국 라이프에 적합하지 않고 앞으로 직장생활은 물론이고 그냥 기초적인 일반생활도 지 스스로 해나가기엔 너무 많이 힘들어 보인답니다. 네 맞아요. 한마디로 그냥 답이 없다는거죠. 그게 뭐든 간에 다 좋으니까 그냥 좀 열심히 하고 애라도 쓰는걸 보여준다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지원 다 해줄텐데 맨날 저렇게 절제 하나 안되고 지 멋대로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애써 힘들게 벌어온 돈 이제 단 한 푼도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자식이 저렇게 크는데 크게 일종한 저희 남편이란 인간 이런 꼴을 보고도 다 괜찮다며 뭐 재소만 시키면 다 해결되겠지 뭐 이런 미친 헛소리만 나불거리고 있어요. 아니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세상 물정을 그렇게도 모르나? 재수를 시키려면 거기 들어가는 돈은 어쩔건데? 이 사람은요. 말을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요. 공부고 뭐고 그 이전에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어야만 그 이후에 공부도 있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거한테 돈 몇백씩 써가며 재수를 시키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대학에 들어간다 해도 그래요. 그래도 다 싫어요. 저는. 대학 등록금도 주기 싫습니다. 단 한 푼도요. 정신상태가 이미 저 모양 저 꼴인데 그게 다 뭔 소용이 있겠냐고요. 이 아이는요. 자식이 아니라 그냥 끔찍한 괴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가 또 엄마고 낳은 죄가 있는거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보고 그 이후 그냥 버릴 생각인데요. 그를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 그걸 눈치를 깠는지 막 들러붙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아이의 이런 영악함이 더 무서워요. 남편은 극단적인 이기죄이자고 자기 자식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좋아서 편들어주는게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이고 아이가 어릴 때 클 때도 관심 보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입시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인간이죠. 자식과의 대화도 마찬가지. 일절 안합니다. 다만 시끄러운게 싫은거고 신경쓰는게 귀찮으니까 돈 몇 푼 애한테 던져주는게 고작이에요.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엄마 머리채까지 잡는거면 이건 더이상 자식이 아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아무 대학이나 멀리 보내버리세요. 아내가 지 자식한테 머리채를 잡힐 때까지 방간만 했던 남편한테 니가 알아서 챙겨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하는건 좀 그렇긴 한데요. 만약 이 모든게 다 안된다면 그냥 이대로 갈라서는걸 조심스럽게 추천드려요. 2번 진정한 백수라이프. 인간이 아니라 그냥 본능만 남은 상태다. 지가 하고 싶은건 엄마 머리채를 잡아서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저도 백번 아니 천번 만번 이해합니다. 왜? 제 자식을 보면 딱 이러고 있거든요. 자책 정말 많이 했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얘가 이러는걸까 하고요. 근데 다 필요없어요. 이제 저도 다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저 아이는 기질적으로 그런 아이다. 그냥 내가 내려놓자. 내가 더이상 할 수 있는건 없다. 이러고 마음 딱 접었죠. 정말입니다. 본능만 남아가지고 얘가 제일 관심가지는건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뭐 먹지? 그리고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구별도 못할 정도로 드르릉 드르릉 잠만 잡니다. 이런 자식 안 키워본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어이고 부모가 되가지고 그걸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냐? 당해보면 알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안해봤을 것 같습니까? 아무튼 이런거니까 님도 그냥 마음 접으세요. 대학을 가든 말든 마음 접으시고 님 인생이나 사세요.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위해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셔라 이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드렸으니 와 맞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오늘은 뭐 먹을까? 딱 그런 본능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저요. 돈 정말 열심히 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을 보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면 어렵게 힘들게 벌어온 돈 애한테 더 쓰기 싫은 거야. 또 애한테 관심이 많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서 집에 있는데 또 집고석에서 저러고 있는 꼴을 보니까 화딱지가 나와서 글 쓴 거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아 그리고 집도 벌써 내놨어요. 근데 아무도 보러 오질 않네요. 집 팔아가지고 돈 나누고 헤어지든지 뭐 승부를 봐야겠습니다. 저도 이러고는 못 살아요. 3번 제가 쓴 글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라는 놈 애들 앞에서는 무조건 애들 편만 들어서 저를 왕따시키고 세상 그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이었죠. 그러다 작은애 중학교 큰애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하고 보니까 무책임, 불성실, 본능만 남은 채 도저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태가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새끼니까 뒤를 계속 봐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다 포기하고 내쳤습니다. 지 엄마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하는 자식들 이것 뭐 사람도 안되겠다 싶어서 모조리 잘 안했고 이제 세상이 어떤 곳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들 스스로 배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신경 꺼버렸습니다. 너무 좋아요. 4번 괴물이라는 말은 살인마들 혹은 그에 준하는 그런 범죄인간들한테 쓰는 말 아니었던가요? 고작 조금 게으르고 무능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새끼한테 써도 되는 말인 줄은 정말 몰랐군요. 댓글 참 오만하다 오만해 고작 게으르고 무능하다는 그 이유로 괴물이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당신이 모르는 그런 이유 고통이 얼마나 많을지는 상상 안 해봤어요? 이런 자식 키워보지 않았으면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디 감히 겪어보지도 않은 일을 네 마음대로 헛소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아봤길래 자기 엄마 머리채를 잡는 자식이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해봤던 일이거든요. 정말 신기합니다. 비록 내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자식인 저한테 해주신 게 아예 하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상상 저는 절대 한 번도 못해봤어요. 말이 돼요? 5번 성인이 된 백수 아들냠이 마음 독하게 먹지 않으면 절대 죽어도 못 벗어나요. 걔네가 부모를 순순히 좋게 놔줄 것 같습니까? 부모가 옆에 없으면 지가 살기 힘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근데 뭐 멀리 보낸다고? 그게 답이 된다고? 어림없습니다. 금방 돌아와요. 마음 정말 독하게 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혼도 각오해야겠죠? 6번 백수 자식을 버리고 몰래 이사가는 거 이거 예전에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던 그런 일 아닌가요? 그 옛날 이쯤에도 그렇고 이거 뭔가 젊은 세대가 일본의 나쁜 영향권에 점점 더 깊게 포섭되는 느낌입니다. 옛날 증조 세대만 해도 생활 문화가 확연히 달랐는데 점점 방어력과 면역력이 무너져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아니 지금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나쁜 문화니까 자식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까? 아니 그럼 당신이 대신 책임지고 키워주던가? 2번 아니 머리채까지 잡혀서 답이 없어서 포기를 하겠다는 건데 자꾸 여기서 이상한 소리 딴소리 하는 사람들 뭡니까? 저희랑 아주 가까운 집안에도 성인 백수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거든요? 부모도 이미 다 포기를 했고 제발 사고만 치지 말아라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참 말 쉽게들 한다? 7번 나이 서른 넘도록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만 쳐박혀있는 청년들이 서울에만 벌써 수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친척 중에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지금 나이가 서른세 살인데 한 달 용돈 180만원씩 받는데요. 부모한테. 맨날 집에서 게임하고 놀고 그리고 배달음식 처먹고 그러다 밤이 되면 지랑 비슷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술차 마시고 그러다 최근 부동산 때문에 가정이 좀 힘들어지고 돈이 줄어든다 싶으니까 지금 60대 중반인 지 아버지한테 그럼 아빠가 경비라도 더 나가면 되잖아! 이지랄. 감히 단언하건대 이런 것들 갱생 불가능해요. 절대 안됩니다. 예 부모가 죽기 살기로 질질 끌어다가 대학을 졸업시켰고 그 외에도 온갖 일자리도 소개를 해줬는데 출근 시간도 안 지키고 맨날 일도 개판만 치니까 이게 아무리 길어도 이주를 못 가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소개해준 그 사람들한테도 개망신 당하는 거고 이제 부모가 돈 안 주잖아요? 그럼 칼부림 나는 것도 진짜 머지않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이러니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식 버리고 야반도주 하나요? 내쫓는다고 해서 순순히 나가줄 인간도 아니고 아니 내쫓으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나이 서른 넘잖아요?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라고. 7번. 이제는 버리겠다. 들러붙으려고 하는 것 같다. 등등등. 만약 본문과 반대로 잘나가는 자식이라면 오히려 그 자식이 부모한테 딱 저렇게 말하겠죠? 이건 그냥 둘 다 똑같이 비장파장인 것 같아요. 도대체 가족이란 무엇인가 싶고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기형적으로 썩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리만 쳐 살아가지고 나불거리면 네 인생이 보람차고 즐겁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낳은 부모가 죄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면 진짜 저주 아닙니까? 저주 훈육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테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훈육을 제대로 안 해서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사이코패스처럼 소시오패스처럼 타고난 기질이 아예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사회화가 안 되는 것들 참 부모가 불쌍하죠. 그렇죠? 아무튼 참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